오늘 여러분들이 제목을 보셨다시피 세상이 어찌 이러냐? 죄 지은 놈들이 더 큰 소리를 치고 활개치는 세상이 되었으니 참 이런 말에 그게 꼭 내 마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짐승세계가 아니고 가축세계도 아니고 동물세계도 아니면 사람이 부끄러움도 알아야 되고 염치도 알아야 되고 양심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죄를 짓고도 큰소리 뻥뻥 치고 얼굴 빳빳이 들고 그냥 고함치고 이런 거 보면 저것들이 짐승인지 가축인지 동물인지 동무지 군분이 안 되는 거죠 아마 그런 안타까움과 분함을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흔히 드는 것처럼 진짜 개판인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사람이 짐승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죄를 지으면 좀 미안해하고 입도 좀 다물을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완전히 그냥 연령고하를 막론하고 죄짓고도 그냥 얼굴 더 쳐들고 그냥 큰소리 뻥뻥 치는 인간들을 같은 하늘 아래에서 보고 있게 살아야 되니까 참 이게 보통 인내심과 수신을 요구하지 않는 그런 일 같습니다 세상이 어째 이러냐? 죄지한 놈들이 더 큰소리를 치는 세상이 됐으니까 이게 인간 세상이 맞냐 이야기죠 참 그런 점에서 보면 오늘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사람들로서는 큰 그런 수신 자기 몸을 닦는 마음을 닦는 그런 것이 없으면 열받아서 수명이 좀 단축될 수 있는 그런 딱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토요일 첫 번째 여러분들 소식은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이 조선조 왕조시대도 아니고 민주공화국에서 모든 시민은 다 법 앞에 평등하게 되고 그리고 혐의가 있으면 가서 수사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이 친민이 아니고 시민이지 않습니까 시민 헌법과 법률 앞에 모든 사람이 동등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수사기관의 출두에 응해야 되고 그게 무슨 큰 그냥 뭐 사건이나 되는 것처럼 야단법석을 떠는 것을 보게 되면 이게 조선조 시대인지 아니면 대한민국이란 민주공화국의 시대인지 헷갈릴 때가 많은 거죠 이 기사도 보면 참 젊은 기사가 썼는데 어떻게 이렇게 가치관이 흔들리는지 요란한 빈 순례로 역전될까 이재명과 이준석 비슷한 운명 제목은 이렇게 달았지만 마지막에 보면 정치적인 그런 피해자라는 그런 뉘앙스를 품기는 그런 글을 쓰면서 참 젊은 기자들도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사람이 좀 가치기준 같은 것이 명확해야 되지 않습니까 옳은 것과 틀린 것을 구분할 수 있고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분할 수 있고 그런 기준이나 잣대가 다 글 속에 투영되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 탄압을 하고 있다 이런 뉘앙스를 그냥 중앙일보의 젊은 기자가 썼네요 왼쪽은 검찰 이재명 측이 수사팀 전화도 안 받습니다 뭘 다 답했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답을 했다고 하는데 그 요지는 우리는 지금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출두를 하라고 하는데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일체 그동안 답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언론에는 답했다고 그렇게 흘렸습니다 그렇게 검찰 측 관계자가 다소 볼면 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재명과 고민정 귀속말 투샷 이재명 음호 비명계도 하나 됐다 이게 하나가 되고 둘이 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뭐 친명계가 있고 비명계가 있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다 대한민국의 시민들이니까 법이란 잣대를 가지고 적용해야 되지 우리를 탄압하고 있다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참 인제는 그냥 거짓말에 그냥 진절머리가 쳐지는 분들도 꽤 많으실 겁니다 이재명 소환에 야당 김건희 특검 꺼냈다 수사 형평성 잃어 이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저 동네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것이 물귀신 작전이니까 또 뭐 큰 소식이 이재명 대표가 유죄로 확정될 때 선거법 위반으로 확정될 때 민주당이 대선비로 받았던 정당 보조금 434억을 다 토해내야 된다 이런 그런 법률 규정이 있는 모양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지금 우리가 왕조시대를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가 누구든지 간에 명확한 혐의가 있으면 검찰 수사건 경찰 수사건 받아야 되고 그거를 두고 정치 탄압이니 이렇게 들고 나오는 사람들은 참 옳지 않은 것이죠 그런 점에서 정말 희한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저 동네 사람들은 항상 그 법이나 헌법이나 그리고 어떤 공적 기관이나 검찰 수사나 경찰 수사를 정치적 도구나 수단으로 젊은 날부터 20대부터 생각해 왔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 중심적이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익숙한 것은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들이 익숙한 방식대로 헌법과 법률과 공적 기관과 검찰 수사와 경찰 수사를 자기들이 늘 해왔고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뭡니까 아주 편하고 익숙한 그야말로 정적을 반대편을 탄압하는 그런 도구나 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화들짝 놀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정적에 대한 탄압이 어디 있는가 이야기죠 이재명 후보가 의혹이 있으면 당연히 검찰이나 경찰에 출동해가지고 소명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다 자기 눈에 안경이라고 자기가 익숙하니까 그냥 검찰 소환이 자신들을 향한 그런 정치적 탄압이다 이렇게 몰고 가는 거죠 일부 언론들의 논조는 심지어 중앙일보까지도 이상한 방향으로 지금 항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대한민국은 정말 가치관이 지극히 혼미한 나라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젊은 기자들도 그런 생각이 반듯하지 않은지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구분 못하면 그게 인간입니까? 금수입니까? 합법적인 것과 불법적인 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그게 인간입니까? 금수입니까? 이준석이 저렇게 쌩 난리를 피우는데 그거를 두고 정치적 탄압으로 몰고 가는 듯한 그런 기사를 쓰면 어떻게 되냐 이야기죠 이재명 후보의 의혹이라는 것은 오늘 어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거법 위반이라는 부분들은 허위사실 공표를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나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찰에 가서 소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거를 기자가 뭐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개입하는 듯한 인상을 풍긴다 그런 뉘앙스의 글을 쓰면 어떻게 하냐 이야기죠 그러니까 참 문제가 많은 거죠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오늘 중앙일보 일면 기사인 당적은 다른데 같은 날 소환 통보받은 이재명과 이준석 심새롬 기자가 아주 젊은 양반일 겁니다 복잡한 이야기를 들을 것 없이 마지막에 이런 겁니다 두 사람 모두에게 수사 막바지 국면이 오히려 유리한 정치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이런 인용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보라고 뭡니까? 고딕체로 딱 처리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억지로 인양 합리화하기 위해 가지고 국힘당의 성일종 정책의장이 이야기한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딱 잘라 가지고 정치적 탄압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을 내놓고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오히려 이와 같은 수사가 막바지에 유리한 정치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그러니 참 기자들이 욕을 처먹죠 이준석 대표 역시 제1야당 대표로 선출되자마자 검사 출신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명대결 구도를 형성하게 됐다 야당 관계자는 검찰 수사로 탄압받는 당대표의 이미지가 당력을 모으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 중앙일보의 심새롬 기자 좀 젊은 양반이 정신 좀 체리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를 하긴 하고 기사를 좀 공정하게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준석은 실정법을 위반한 거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이번에 소환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란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정법 위반하고 관련된 거지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지시를 내리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뭘 봐주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교묘하게 그냥 꼬아가지고 이렇게 기사를 쓰는 겁니다 참 대한민국의 젊은 기사들 독자들 가운데 아주 신랄하게 까는 분들이 계시네요 애쓰리님은 기사의 내용을 정독해보면 두 사건 대선의 결과다라고 정의하고 그럴 수 있다는 식으로 상상으로 부풀린 내용을 이준석과 이재명평에 있는 인간들의 말을 빌려 짜직기한 홍보성 찌락시 기사입니다 멋대로 엄중한 범죄의 혐의를 가벼운 경범죄로 희석시키려는 저의에 대선의 결과로 정치화하려는 의도가 뚜렷합니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기자 양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기사를 보면서 얼마나 불쾌한 생각이 떠오르는지 이 지면이라는 것이 당신 그냥 사적인 공간이 아닌데 뭔가 이렇게 좀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그냥 결론을 정해놓고 이준석 소환 이재명 소환이라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 그렇게 몰고 가는 기사를 아주 새파랗게 젊은 기자들이 쓰면 어떻게 하냐 이야기죠 늙은 논술위원이 그렇게 하면 때가 묻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 밑에 여러분들 한도 독자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나라가 그냥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상식적으로 온갖 혐의 오물로 딘버빙 된 정가사범을 그냥 옹호하는 언론사 이게 정상입니까 성상납과 증거인별 교사로 징계받은 사람을 그렇게 옹호하는 게 제정신의 언론사들입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맨날 기사에 나오는 이 두 사람 아닙니까 중앙일보의 언론에 무슨 무슨 사람들은 맨날 이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까 당신들이 정상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정상이 아니니까 부정선거에 대한 기사를 전혀 안 다루겠죠 정상인 것을 찾기가 힘든 곳이 지금 대한민국인 것 같습니다 죄짓고 여러분 큰소리치는 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만사에 죄지은 것을 두고 소환 여러분들 통보가 내린 것을 두고 정치 탄압이라고 이렇게 덮어 씌우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걸 갖고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주도하는 정치검사가 주도하는 일종의 탄압이다 이렇게 걸 쓰는 언론사의 젊은 기자들이 이게 제정신들입니까 제가 여러분 입장을 정리하게 되면 이재명과 이준석을 소환하는 것은 민주공화국에서 범죄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정상적인 수사 절차 이상 이하도 아닌 거죠 이준석의 경우로 여러분 맹백하지 않습니까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성접대 의혹이라는 부분에 대해 정언을 했고 그것이 가시연을 통해서 여러분들 공개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시연 측에서 고소고발을 한 거고 그렇게 해서 참고인 조사가 의향구치소에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를 향해서 여러 번 이루어졌고 6차인가 7차까지 있었죠 그리고 그다음에는 당연히 뭡니까 고발인 조사가 끝났기 때문에 피고인 자격으로 이준석이 경찰에 출두해 가지고 지가 호텔방에 들어갔는지 김철근이를 보내는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 낱낱이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뭐가 이런 정치 탄압입니까 이재명 후보는 또 분명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잘 알 수 있을 법한 사람을 전혀 모른다 그 사람 나는 만난 적도 없다 모른다 이렇게 하니까 뭐죠 국민의힘이 선거기간 중에 고발한 거 아닙니까 그거 뭐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냥 인터넷 기사만 검색하더라도 이재명 후보가 어떤 발언을 어떤 장소에서 언제 어떻게 묘사했는지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두 사람 소화는 언론들이 어떻게 짜짓기를 하든 두 사람이 어떻게 주장하든지 간에 제가 갖고 있는 그 생각은 민주공화국에서 어떤 인간이라도 그가 대통령이든 그가 총리든 간에 실정법을 위반하게 되면 혐의가 있으면 그러면 수사를 받고 혐의가 없으면 무혐의 처리가 되는 것이고 선거법 위반 사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수사를 받아야 되는 거죠 이런 것을 가지고 정치공작의 대상으로 삼았으면 안 된다 그리고 정치공작의 대상으로 삼는 인간들이나 그것을 그렇게 몰아가는 언론사의 기자양반들이나 정신처리해야 된다 이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란 책을 소개합니다 세계역사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명, 종교, 철학 그리고 예술과 사상을 예리한 통찰력과 분석과 전망으로 독자를 한없는 상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